이어서 복직의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전화민원 상담을 하는 국민콜110번을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7년부터 운영 중인 국민콜110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곳입니다. 특히 여러 단계의 자동응답을 거치지 않고 전문 교육을 이수한 110 상담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카카오톡과 온라인 채팅 상담은 물론 화상수어 상담이 가능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갑질 피해 상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방법은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 또는 문자, 110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메뉴에 따른 상담을 이용하면 됩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다음 달 12월 27일까지 접수합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학생과 부모, 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 규모로 산정된 월소득 인정액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투입하는 소득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